탄생 희 2004년 살려 나갑니다 텐션 장 왔습니다 와, 여러분들, 저희가 드디어 장기 프로젝트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아니, 장기 프로젝트라는데 이거 장비 프로젝트 아니에요, 이 정도? 어, 장난 아니에요. 지금 가방 들어오면 기대합니다. 지금 기대 중이에요. 저희가 스포츠 하는 것도 처음이라 일단 뭐 장난 아니네요, 진짜. 오늘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간이 또 처음이라서 운동을 제대로 배워보고 누구한테 배우나요, 저희? 오늘의 선생님, 제이홉! 하지 마라.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큰일 나. 호비가 선수 출신이잖아. 아, 뭔 소리예요. 선출이었어, 호비야. 아니, 뭔 소리야. 하지 마세요. 동매였다 쓰면 선출이지. 유명한 그 대회에서 세 팀 중에 동매달. 세 팀 중에 동매달. 그 정도로 참가상 아니냐. 네, 동매달. 일단 뭐, 저희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갑니다. 우리 첫날이에요, 첫날. 파이팅이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 진짜로? 아, 진짜요? 아, 민망한데. 죄송하다, 죄송하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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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국가대표 분들이 이렇게. 너무 부담되는데, 큰일 났다. 기막한데? 와, 대박이다. 황병 선수 너무 멋있어. 대박이다. 국가대표 처음 봐.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봐요. 받았으니까, 3, 4로 나눠서 레슨을 받을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오늘 시작하는 거니까요. 처음에 이제 포핸드, 백핸드, 그립, 잡는 것부터 처음에. 잡는 것도 몰라요. 맞아요. 한쪽 코트에서는 제가 포핸드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한쪽 코트에서는 건수 선수가 백핸드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것 가르치셔도 좀. 진짜 좀 충격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3, 4로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누시나요? 아마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그렇죠, 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가. 아,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백핸드. 백핸드. 제가 그러면 뭐 세 분을 먼저 네, 네, 네. 딱 잘 보셨네요. 포인트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저희 팀이 운동 에이스. 네, 에이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달려라 방탄 외치고 나눠서 할게요. 제가 달려라 하시면 방탄해 주시면 됩니다. 지민, 지민. 지민, 지민. 달려라. 달려라. 방탄. 가자. 아, 시작이야? 가자. 벌써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듭냐. 가자. parti. 왜 이렇게. 안전한 자, 이거 하면 되나요? 오케이, 자. 자, 수행해주시죠. 동기 안 당往. 일단, 그립은 여기 옆라인을 보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컨티넨탈 그립이라고 해요. 되게 불편합니다. 두 번ipu. 그리고 일단은 배워볼게요 되게 불편하다 자, 갑시다 아, 근데 왼손잡이시면 또 백핸드는 저기서 쳐야 돼요 아, 원래는 일단은 해드릴게요 둘 다 해도, 둘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네, 양손 백핸드도 있어요 신기하구먼 그리고 감독님들 알아서 몸 사리셔야 돼요 공이 어디로 칠 줄 몰라가지고 아, 일단 저 지미 좀 맞추면 어쩌냐? 한 명씩 나와서 치실 건데 네, 네 일단 스윙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준비 자세가 처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빼시고 둘 다리가 나가시고 스윙을 하시면 돼요 하! 자, 한 명씩 하나씩 쳐볼까요? 오케이, 받아, 태연아 코트 보고 치시면 돼요 하나 하나 둘 셋 동작이 그런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쳐보실게요 고! 오, 야 잘 치세요 아니요? 아니, 진짜로 잘 치세요 이거 탁구, 탁구 아니지? 아니, 진짜로 잘 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공을 원래 못 맞추세요 다시 하긴 백핸드니까 하나 둘 둘 셋 진짜 잘 치시는 거예요 원래 공을 이렇게 못 넘기세요 다시 하나 둘 셋 셋 진짜 잘 치시는 거예요 형, 잘한다 그 다음 백핸드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와 오, 야 지미 제이홉을 하나 뛰어라 둘 셋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려워 백핸드가 진짜 어렵다니까 백핸드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포인트는 하나 둘 셋 아, 지미 원래 이렇게 코트장 안에 공을 못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지미 아, 그래? 아, 오래 맞춰서 큰일 났다 아, 드디어 나왔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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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에이스 나왔어요 제이홉 합니다 아, 진짜 어떡하지? 아니, 저 백핸드를 잘 못 쳐요 네, 자세부터 달라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제이홉 실망스러운데 진짜 제이홉 실망스러운데 제이홉 비켜치기 하는데 오, 제이홉 한 번 더 주세요 제이홉 나왔어요, 에이스 나왔어요 제이홉이랑 제이홉 오, 잘하세요 오, 잘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분, 다음 분 역시 에이스는 다르구나 RM 씨 이제 자, 두 분 앞에 거 편집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힘이 좋으시네 힘이 좋으면 또 유리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원래 하늘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처음 배울 때, 네 아, 잠깐만요 제이홉 맞힐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오, 야 좋으신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벽은 지금 형이 처음 봤어요 일단 맞히면 되잖아, 일단 어? 너무 어려워 백핸드 되게 어색하다 아까 스윙하신 대로 편하게 하신데요 잘하셨어요, 진짜 네 일단 용기를 주신다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우와 나 닮았다 나 닮았다 비달이라고 불러주세요 비달 오, 진짜 좋으세요 오, 대박 진짜 아니, 너무 가시지 못하는데 이게 뭐가 좋아 준비, 제가 여기 앞에서 보여줄게요 네 준비, 준비 하나, 하나, 둘, 둘, 셋 하나, 하나, 둘, 공을 왼손으로 가리키시고 이렇게 빨리 쳐도 되나요? 원래 막 이거만 한 두 달씩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종국아, 공을 가리키란 말이야 자, 이렇게 먼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하나, 둘, 둘 네, 가리키고, 셋 아 이제 나오면 돼요 종국아! 망설이지 마 망설이지 마 망설이면 끝나는 거야 종국아! 떼깁니다 종국아, 쳐 하나, 하나, 둘, 공을 왼손으로 가리키시고 하나, 둘, 셋 오, 형요 근데 지금 스윙이 굉장히 빠른데요 조금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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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준비 어렵다 하나, 둘 왼발 나가시고요 셋 그렇죠 우와,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지금이 제일 잘했어요 역시 대한민국 넘버 5 코치님 아, 넘버 5이구나 대한민국 넘버 5 코치님은 이렇게 다르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하나, 하나, 둘 둘 그렇죠, 너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해 둘, 셋 좋습니다 우와 가자 역시 역시 대한민국 넘버 5 코치님 에이스인데 이런 걸로 칭찬을 해줄 시간이 하나 둘 둘 셋 자, 갑니다 우와 아, 역시 야, 에이스다 이거 해본 사람은 다르네 그러니까, 형 셋 했구나 두 번 처음으로 두 번 처음으로 두 번 처음으로 저는 난생 처음입니다 케이스 준비 하나 둘 다리 나오시고 왼 다리 나오시고 자세히 무릎만 조금 그룹해주세요 셋 좋아 오 야, 형아 이거 잘한다 우리 에이스다 아니,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야, 우리 장기 할 수 있겠다 자, 공고시고 자, 셋 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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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도 에이스를 못 따라오는 거만 재밌는데? 재밌는데? 아, 큰일 났다 제이홉 뭔데, 제이홉 뭔데 제이홉 뭔데? 제이홉 나왔어, 에이스 나왔어, 에이스 제이홉 뭔데? 제이홉 잘 들어갔는데, 제이홉 뭔데? 제이홉의 백핸드 어, 제이홉 뭔데? 어, 에이스 저기 있었네 어, 제이홉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제이홉 자세가 나온다 어때? 재밌어 포인트? 재밌어요? 네 자, 이번에는 네 로테이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치고 빠지고 자, 오세요 둘 셋 오, 좋아요 오세요 오세요 쭉 하나 둘 셋 와, 좋습니다 아, 이 하나 처음인데 네 처음부터 막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맞히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로 처음에 못 맞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너무 좋은 칭찬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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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역시 한국 최고의 굿 씨님 자, 태형이 라켓 돌린다 자, 태형이 라켓 돌린다 돌리시다가 돌리시다가 공이 오는 거 보고 그렇게 네 우와, 근데 신기하다 네 태형이 공이 좀 다르지 않냐? 얘가, 얘가 이렇게 각선을 치는 것 같아 달라요 일부러 아, 오, 야 그래, 이런 공인 것 같은데? 왼손잡이의 특징이에요 그렇구나 오른손잡이랑은 뭔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어 스핀 양도 더 많고요 어 지금 그러니까 오, 남순아 좋아 남순아 좋아 남순아 좋으세요 한 번씩 다 돌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바꿀까요? 체인지 할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체인지 좀 하자 그쵸, 포인트도 이제 배우고 와서 또 해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 체인지 할까요? 한 번만 몇... 하나, 둘 하나, 둘 아...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하나, 둘 쯔 쯔 너가 옆에서 방에서 그런 거 아냐, 인마 자, 여러분들 백핸드 가면 더 힘들게 느낄 수 있어요 백핸드가 훨씬 더 어려워요 백핸드가 진짜 어렵습니다 자, 백핸드가 어려워요 야, 이것도 안 했으면서 뭘 훨씬 더 어렵대 백핸드가 훨씬 더 어렵죠, 이를 백핸드가 훨씬 더 어렵죠, 이를 한 코트에서 저희가 로테이션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공을 던져주고 권수로 선수가 옆에서 봐주고 오, 네, 네, 네 야, 일자로 줄 서 아, 멋있네, 멋있는 스포츠네 아, 내가 7등이냐? 나도 약간 가망이 없어, 지금 저, 저 약간 거의 재밌잖아요? 아, 재밌어? 좀 돼야 재밌어 3회차만 지나가면 내가 7등일 거야 근데 진짜 재밌는 거, 재밌어 너무 찌는 맛이다 헐라, 몬스터 우와, 명중률 100% 우와, 우와, 다 피해가 야, 공이 어떻게 저기 가? 그거 먼저 할래 뭐, 태현, 태현 자, 태현 아니, 아니, 아니 태현이 못한다 저, 이거, 아니 너 태현 백핸드 까먹었다 저, 어, 그렇게 어, 이거, 이겼나요? 왼손을 좀 더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우리 방금 못 본 거야 정국아, 못 했어 못 봤어, 못 봤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정국아, 못 봤어 아이고야 괜찮아 아이고야 욕심내지 마 나와, 내가 어, 어, 이거 폰으로 가르키는 말이야 야, 수린이 뭐야? 우와, 수린이 아, 수린 수업 아니야? 아, 아 어렵다 아, 어, 씨 폰으로 가르쳐, 손으로 마 봐봐 어렵다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어이구야 조심하세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자, 진영 끝 아직까지 골프에 가깝다, 우리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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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뭔 사지야, 이거 남주 형은 잘해서 귀엽다 허이 어이구 남주 형, 몸이 좋아졌어요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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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은 어이구야 우리 남주 형, 너는 갈 때 공 사가라 나 지금 맞추는 것도 어렵다 아, 재염 야, 에이스 나왔다, 에이스 야, 재염 재염 야, 하지 말라고 아씨 그립 잡는 것부터가 다르게 돼요 야, 선수, 선수 오! 아, 재염 달라 야, 재염 잘 치세요 네이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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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두 장 야, 이 참 박물이 어디 오지 야, 두 장 야, 두 장이다, 두 장 압박만 네! 오케이, 나랑 슈가 형이랑 같이 떠야겠다, 한 판 오케이, 장외! 언제쯤 홈런이 안 나올까? 대체 유기 형, 유기 형 책 다 쓸 것 같은데? 형, 괜찮아요? 네, 같이 오십시오 늙었어, 갑자기 힘들어 이 형 진짜... 야, 나 농구 어떻게 했냐, 진짜 야, 양 손잡으면 되게 유리하겠다 오, 미쳤다 태형이 잘해, 태형이 오, 그래, 딱 이런 느낌인데 보통 저런 선수들도 있나요? 양 손으로 포위 거의 없죠? 한국에는 한 분이 있긴 한데 근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치는 사람이 없어요 끝? 옛날 같으면 이거 연습만 한 3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테니스에 입문하려면 말이야 정말 어렵네요 공부 토이 3개월 라켓 청소 3개월 금방 잘하실 것 같습니다, 다들 팀을 아까 나눈 대로 그러면 네 네, 그... 네 분이 네 분이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국진, 이리로 오세요 네 분이, 아, 우리 네 명이 넘어갑니다? 태형이, 아, 기민이, 남준이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포지션을 알려드릴게요 이쪽 라인에 한 명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스파이더맨이라 아, 제 밑에 있는 거 한 번 하나도 제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거든요 아, 그러면 앞에, 그럼, 네, 그럼 되죠 그러면 여기 서비스 라인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 라인이요? 저는, 저는 뒤에 있을까요? 네, 여기 뒤에 계시면 되고요 그럼 뒤에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요 야, 뒤통수... 병구아, 뒤통수 맞으면 이거 끊는 거야, 이거 알아? 아 아니, 근데 자기 쪽에 오는 거는 꼭 마이를 외치셔야 네, 네, 네 안닿습니다 아이스, 모두 마이도 안 합니까 할게요 네 마이 마이 와 와 와 이겼어요, 이러면 저희가 이긴 거예요 와, 이긴 거야? 네, 이긴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마이, 마이 기훈기야, 너 왜 마이 안 해쳤어? 딱 갑니다 네 연습이요, 또 마이 경과 괜찮아요, 네 서브는 각자 하나씩 좀 서브 한번 넣어라 제가요? 갑니다 말했어, 남미 말했어 야, 남주야 내가 띄는 게 너무 괜찮아요 난 재밌네, 이거 야, 너네만 쳐봤어 포인트 넘기는 것도 어렵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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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씨 야, 이씨 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잘하네, 배구 할까? 너무 재밌다 7.4개 네 할게요 먼저 서브 하시면 돼요 좋아, 잘해 갑니다 샷 마이 호이샤 호이샤 오케이 이거 그냥 라켓으로 하는 초코 아니야? 라켓으로 하는 초코 타임 라켓으로 하는 초코 아니야? 자, 우리 서브, 우리 서브 저요? 제가요? 재욱, 가라 재욱, 보여줘 갈아주세요 재욱, 강 간다 마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홈브라이 가 마이 오케이, 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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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태용아, 좋아 조심하세요, 조심히 자, 오케이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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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살 넘겨줘 마이 아, 좋아, 괜찮아 어려워 기본, 기본도 안 다져졌는데요 어디서 슬라이드 하려고, 이거 슬라이스 거기서 많이 본 건 많아서 게임은 멋있지 너 멋있이야? 간다 연, 연 바람, 바람 자, 마이 아 아, 야야 이겼다 봤냐? 전기 파리채 타법 봤어? 파리채 블록킹 전기 파리채 봤어? 전기 파리채? 정국아 정국아 어, 아니야, 아니야 엽정 엽정 큰일 났어, 얘들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고마이 고마이 오케이 야, 날카로웠다 고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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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구멍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오케이 오,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강력해 야, 너 나중에你 서브로 이겨라 야, 연기야 이기자 야, 넘겨줄게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연습이지, 왜 그래 인정일이 없어 음? 연기야,きた 게 높이 뒤에서? 높게 해줬, 높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카티 서리 파리채 블록킹 좋았어 갈게요 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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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나 아웃! 아웃!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야 예능으로 가자 어차피 못 자라니까 지금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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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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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비터 아니야? 나갔다고!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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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래 자 할게요 어? 야야! 어 뭐야? 어 저 지민이 이거? 오케이! 6대4 6대4 한 번 더 서브 매치 포인트 이거 쉽네 서브 야 매치 포인트라고 들어봤냐? 몇 점이에요 지금? 6대4요 오케이 실수 왜 저쪽은 다 실수고 우리는 마이너스야 왜 그러자 정국이 귀엽잖아 너 억울한 막내로 태어나던가 오케이 귀여운 거 인정 야 이 짠 짠 짠 짠! 야 귀여움 다야? 저 옷 있으면 끝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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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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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귀여워서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된 거야? 이긴 거야? 원래 우리가 이겼다 원래 스페셜 게임 스페셜 게임 스페셜 게임 간다 자 재이 형 가자 마이 오케이 잘했다 윤기야 비 비 아 안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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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됐어 마이 제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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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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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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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겼죠? 이겼어요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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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사 와 선생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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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아 진짜 멋지다니까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진짜 멋진 것 같아 난 운동 선수에 대한 약간 동경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멋있어 사실 이렇게 초보자라고 저는 처음에 이제 말씀 들어가지고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테니스를 타신다면 저는 충분히 추천해 드리고 싶고 차근차근 좀 인내력을 갖고 하시면 너무 매력 있는 스포츠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응세 좋아지진 않지만 다들 너무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각자만의 또 그런 네 느낌도 있고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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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 저희 최종 목표를 그때 얘기하기로는 대회 네 생활 체육 대회 네 하셨어요 생활 체육 대회 수준을 모르겠는데 아마추어 아마추어 클럽의 정도인데 자 그러면은 장기 프로젝트로 하기로 했으니 네 하는 거 맞죠? 네 자 동의하십니까? 장기 프로젝트 좋아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너무 재밌어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또 뭐 새로운 걸로 이렇게 뭔가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뭔가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롭습니다 옛날에 약간 감정이 좀 올라와요 형 감정이 새롭긴 하네요 감정이 새롭긴 하네요 오늘 내가 후배한테 반할 뻔했어 와 랠리아 오늘의 재발견 제이홉이죠? 아닙니다 다음 호프를 은메달로 한 번 세 명 중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팀 중에 은메달 세 팀 중에 은메달 네 그때 제이홉과는 다를 거야 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끼리 메달 해가지고 뭐 일곱 명 중에 정해도 되고 네 근데 또 저희 팀이 또 하면 하거든요 좋습니다 오기로 내가 저희 팀이 또 하면 해요 저희 옛날에 뭐 달리기 할 때도 또 정국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테니스만 합니다 얘네 우리 다음에 뭐 깜짝 놀랐을 수도 있다 진짜 아 진짜로 다음에 어서 정국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정국이 꼭짓만 더 아니야 정국이 뭐 아니면 더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너무 이것만 해서 괴물돼서 오든지 둘 중 하나예요 무서운 친구야 기다리게 정국아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테니스와 함께 해봤습니다 도전합시다 도전 도전하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테니스 장기 프로젝트 도전 달려가 방탄 Let's go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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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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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정국이 알려주실 코치님이고 여기 코치 여기 그래서 이제 몸 푸는 것부터 네 네 코치님이 알려주실 거고요 네 인사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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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희수 원장이라고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는 김기운동부터 간단하게 손목살 를 그냥 이거 치는거 하고요 포인드 뺏기니까? 네. 저희 이 형들은 참고를 하자. 포인드, 포인드. 근데 둘이 가는 법이 깨끗이랑 포인드 할 수 달라요. 여러분 이해볼게요. 저희 배가 왔습니다. 제가 초간단 스피드로 가르쳐 드리면 나께서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고려가 주는데요. 이게 포인드였죠? 네? 포인드. 선생님 처음에 정말 이상하십니다. 하나, 둘, 치고 사, 둘, 셋 손을 칠게요. 하나만 더. 맞네, 더, 더. 하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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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하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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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지금 정지할게요. 정지! 어! 손 떼기 싫어. 그래서 흐트러져. 나 혼자서 기다렸다. 혼자서 한 번. 아, 나 앉아있어. 아, 남준이 형아. 지금 남준이 형이 떨어졌어, 해야겠다. 살이 한 두 장을 갔을 수 있어. 우리 좀 원해. 어, 내 손 갈고. 형, 나 혼자서 한 번 안 해. 멈춰줘. 아니, 내가 생각하고. 멈춰줘. 아, 손. 끝! 아니야. 끝!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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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가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담 팀은요. 네. 메신을 받고 나서 공부할 때 이렇게. 아, 정신수야! 고개가 안 돼. 기다려주라. 아, 여기에 정신수야. 정우와. 반대편을 할 때 나는. 이걸로 하면 돼요? 저쪽으로 올라와줘. 야, 씨부로 봐. 정구야, 이거 그림 맞추기 하는 거 아니야? 청소하는 거야, 청소. 야, 청소하는 거라고? 뭐 그림 맞춥이야? 한 번에 바랄게 가면 하는 거야. 간단히 흥미사. 여기! 혼자 좋은 걸 쓰면. 아, 여기다, 여기다. 이야, 진짜 이쁘게. 와, 이분도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니스. 아, 이 프로젝트를. 잠깐만요. 테니스 편을 찍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저희가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초등부를 이기려는 5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개인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너무 즐거우게 또 연습을 했고 너무 경험이 되었습니다. 정구 씨. 형이 지금 너무 열심히 해서 귀가 막혔어요. 응. 한번 해봐요. 네, 달려봐요. 달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멘트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뗄스, 뗄스. 코멘트 해야 돼요. 코멘트 해야 돼요. 코멘트 해야 돼요. 와, 뗄스 다 돼. 뭐야, 그냥 뛰는 거 아니야? 맞아요. 뭐 필요 없어? 기계.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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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으면, 여기. 그리고. 여기다. 여기다. 이. 여기다.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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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와우 씨. 와우. 아 여기서 하는구나. 이제 저 얼굴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얼굴? 어? 끔찍한 손종이인데? 끔찍한 손종이. 오케이. 안 씻었어요? 다른 거 씻었어요. 오늘 다른 거 씻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천천히 뒤에서 1인입니다. 신앙은 하지 마라. 신혜야 좀 따라 얘기할게요. 와 저 테니스 그때 치고 막 여기까지 왔어. 아 나도. 아 나 그게 어디 가고. 야! 아 허리 허리. 지금까지 보고 있지만 여기 한 30분 보면 따로 이렇게. 난 다음으로 테니스 하는 거 본 적이 없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포인트. 네. 네. 그리고요? 네. 저기 클릭이 없는 거 있어요. 클릭이 없는 거. 아 네. 오늘 배우실 거예요. 포인트 때. 자. 그냥 이렇게. 그쵸? 여기. 그쵸? 지금 딱으로 보여주셨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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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한. 그렇죠. 고고. 여섯. 여섯. 하나. 고고. 한. 같이. 네. 손 좀 더 멈춰 보세요. 아 네. 네.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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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이렇게. 수영수. 감사합니다. 나이스. 여섯. 야 너무 힘든데 이거. 벌써. 아까.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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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찼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렇게 휘저어서 10초 풍이라. 스트레스가 풀려야 돼. 오늘 어렸을 때 이 느낌이었던 것 같아. 쭈베기지? 네. 네. 아우 봐. 저 기억은 지금 불었었던 기억이 있어. 그게 너무 놀래. 아직 저 지금 안 돼. 쭉 쉬고. 다시. 준비. 잡아요. 으아! 네. 화이팅. 화이팅. 고우. 오케이. 오케이. 다시. 이게 자세는 되게 좋았을 때 임철씨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 가게는 힘을 빼려고 하면 푹! 맞아요. 힘을 받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아. 지금 좀 더 가락한 것 같아. 네. 좀 더 신경쓰는 것 같아. 좋아요. 지금 자세 거의 많이 좋았어. 오케이. 그래서 어깨가 부축 많이 부축. 네. 오케이. 그러면? 약간 나이스. 웬 나이스. 너무 좋았어. 고우. 잘하고. 그렇죠. 나이스.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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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하고. 고우. 잘하고. 오케이.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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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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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우. 잘한다. 아니. 명예 distinguish. 정신이 많아 자세부터 똑바로 밟아야 돼 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서 다 이랬어요? 진짜 굿! 가로 정신이 많아 오케이 굿! 정신이 많아 네 너무 어렵다 장난 아니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진짜 아 나도 해봤다 자 뭐냐 뭐라 해야 되냐 신뢰 방송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개인 연습으로 개인 연습으로 처음으로 왔는데 저는 스텝을 안 해서 싹이 전혀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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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참 죽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 터질까요? 손가락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테이크 총장 그러니까 손들을 치워야지 이게 좀 틀어냈다 그렇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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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국 씨 지민 씨 정국 씨 정국 씨 이렇게 배우셨고요 윤기 씨 제외하고 네 다 나오셨고 제 준비 몸 푸는 것부터 네 왼손잡이 2순위 다 하게 하는데 5월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테니스에 왼손잡이가 되게 유리하긴 합니다 왼손잡이니까 이걸 2차 주셔야 해요 딱 정하셔도 돼요. 노릇노릇. 오케이. 아무튼 잘 고를 수 있게끔. 약간 이 손. 노릇노릇. 그리고 토했는 척 되십니까?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잘 나올까요? 이게 기마 자세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에펙트. 그렇지. 이 페이지. 꼭 바로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괜찮은데요? 일단 이렇게 붙여. 오. 오케이, 또 더. 자, 두 자리고. 그렇죠, 준비. 오. 나이스. 아주 좋아요. 오, 골치. 너무 잘랐고. 어, 참. 오. 딱히 묻어가는 느낌이 있어야지. 오케이. 한 번 보고. 자, 준비. 그래. 하나, 둘. 빨리 오시고. 오. 오케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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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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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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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잘 선박하시고. 저도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앉아. 오, 잘했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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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좋아요. 잡아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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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응.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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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주네요. 저만 먼저 가면 알 수 있어. 우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안 돼요. 어? 이게 뭐지? 이게 그 정도면은 그렇지. 유의하시고 그렇지. 이렇게. 싹. 아, 진짜? 안 물었을 거 같아. 형아. 아, 배고 있을게. 형아. 자, 이렇게 한 번. 형아, 이 형아. 형아. 형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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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고. 안 돼. 이거 안 보자. 못 대로 해, 이거. 둘 다. 다시. ish1 둘. 5 5 5 5 6 5 5 5 5 5 5 5 5 5 6 6 7 7 7 3 Podcast2,онец 언니 awe tit야? 체 Finn의재 유력이 되었다. 선 Way bene 테니스 선수야? 라는 levier의 생 contractors.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inek Eli se articulate 테니스의 앞으로 브이로그는 응원하여 오늘의 달려라 방탄 형Absサ teve요 여기까지 입니다. 자 앞으로도 달려라 방탄을кив Tac Services 합니다. 상대입니다. 방판? 아 안녕하세요, 오늘 방탄 탕시 짱서 Teending Equals Championship 연압할 수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여러분, 반전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팔 걷었어요, 진씨 팔 걷었습니다 방금 되게 창피했어 진짜 너무 웃기다, 이거 뭐야? 희대의 테니스 아이가, 이거? 천짜라 소스 천사고 하네 le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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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